넌 잠 안자니? 자기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분쯤에 태어나면 됩니다. 어떻게 하신지? 네, 잠σ요? 깜짝높어. 잠시 만지punkt 시작하렴. 점심시간으로 일어나면 되지. 이제 10분쯤에 Desemers이. 네. 괜찮은데, 빈센트? 네. 너 당연히? 네, 괜찮은데. 리오, 뭐? 네. 아직도? 네. 비행기에 무단 반입한 총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 이런. 괜찮은데, 우린 다이아몬드라는 보석금이 있음. 쟤는 언제 내린 거야? 쟤가 신고한 것 같은데? 네? 구급차는 왜 왔지? 왔네. 내가 신고했네. 뭐 이걸로 3배 낼 거 퉁쳤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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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rdivel. 설 Avoinct TH doesn't seem like that simpleer completely? 어디에 있길나? 근데 이 여주시키이 슬펴보이냐 눈이? 늙어서 그래. 나이스 아르 너무 많이 먹었어. 홀. 저거 보수금이다. 이리 와 잘생겼어, 빈센트 응? 미안해, 리오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난 너무 당황스러운데 왠 범블비 작동 차가 이거 예전에 그쪽 다이몬드 거래할 때 형아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등 Jill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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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배신할 줄 몰랐 기다려 기다려 아니 난 둘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업무가 즐거워 너희도 알았다 결국 뭐 너는 왜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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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래서 체포가 된 거구나 어 어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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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서 아물렛스 게리 게리 기다려 제발 죄송합니다 제발 제발 아물렛스 지금 위장경찰 이었 listen 리오 너 큰일이 이해하시나요? 아물렛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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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이래서 내가 합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와 이 배신감 배신감 장난 아니겠다 자 육 깜짝 그러면 과거 아 과거 증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임스 그녀가 복잡한 도로를 본다면 그는 한편이 바로 옆에rest지하는 것은 그가 볼록 이렇게 제 손을어 나라라가 그리고 제 손을을 남아있어 그리고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사는 것 같아 그가 다 알고 그것도 없으니 정말 말해야지 제임스 리오, 너는 죽어, 리오 이제 끝났어 누군가 움직여! 내가 죽을 수 없어! 그냥 죽을 수 없어 어허 미쳤다 둘이 우정파괴가 됐어 길이 없어졌어 쉽지 않으세요, 레오 끊어 이건 제가 강요 안 할께요 그쪽 판단이 알아서 하세요 판단이 알아서 하세요 다시 하나서 가면 되나? 난 버측에 가. 가자 뭐 복수는 했으면 됐다나 레오, 넌 적는 힘은 필요해 적들어? 적들어? 진짜? 봄, 너는 욕들어 욕들어? 내가 욕이 없는 것일 거야 너 흔들끄러워! 제발! 조금만 더! 끊어! 그냥 끊어! 차를 끊어, 이대로 말해봅시다 너는 지금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너는 눈을 끊어! 그래서 끊어! 난 정말 미안해 차를 끊어, 미안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해피엔드가 끝날 수 있을까? 다행이다! 모든 경찰이 다행이다! 이것은 없을 것 같다! 빈센트! 한 번 더 말하면 내 손을 깔아줄게! 끊어! 와 이런 스토리는 진짜 예상 못했다 미쳤다 뭐야 결국은 다시 협동이네? 협동인지 개인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뭐야 내가 먼저 깼는데 왜 그쪽에서 물이 뒤늦게 튀어나오는 거야 갑자기 다른 차로 맡긴 거야? 뭐야 보여주는 건가? 너 피곤해! 넌 죽을래! 너 죽을래, 빈센트! 빈센트! 얘도 경찰이었어? 에밀리도 경찰이었네 와 미쳤다 기간통과 갑니다 기간통과 갑니다 나 이런 게임 너무 좋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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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 게임 너무 좋다 와 이게 이게 성공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 이거 스크린 시트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상대 화면 보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 게임 너무 좋아 나는 나루토랑 사스키 관계를 보는 거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나루토를 안 봐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스키가 배신하는데 나 그런 느낌이야 실제로 경험하는 느낌? 스컬! 내가 볼 때는 쟤를 동생으로 삼겼던 그런 느낌이네 경찰이 또 나끄네 범인 잡으려고 그래도 배신을 하다니 뭐냐 범인만 잡으면 되니까요 그냥 무슨 말만 정의인 여생을 해보는 것 같은데 요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뭐라 할 말이 없네 와 미쳤다 진짜 아 이게 진짜 미쳤다 어우 그래서 제가 날 대붕하는 거 손바꿈키를 시작해볼까 상대방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엔진 써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구해줄 마음이 있나본데 왠지 제 옆에 동료는 그럴 생각이 없나보이네요 아까 엔진 써 라고 했잖아요 생포하랑 뭐냐 체포를 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얘가 나쁜 짓 됐나? 생각해보니까 그냥 합의를 잡게 잡는 거 포함해서 이제 살인죄로 얘도 나중에 경찰 되진 않겠지? 설마... 그런 느낌이네. 리오! 설마... 도와주세요. 뒷부분을 뒷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넌 놀랬어요. 근데 하비가 형님을 죽였어요. 저는 선택을 했었을때. 저게 믿을래요. 저게 말할께요. 저게 말할께요. 저게 말할께요. 엘리스. 저게 말할께요. 저게 말할께요. 엘리스. 그 이름을 말할께요. 그 이름을 말할께요. 저게 말할께요. 저게 말할께요. 저게 말할께요. 나 이런 진행이 너무 좋아. 이런 진행이 너무 좋아. 지금 조건이 완벽하게 동일한거 아세요? 저게 말할께요. 여기가 말할께요. 서너허텍이야? 갑자기 서너허텍 했네? 서너허텍에. 서너허텍 모두 친구를 대신해라. 아세요. 유, 여보. 이거 20명을 더 쓸데없다. 하나님. 미쳤다! 이래서 2인 의무였구나! 와! 대박이다! 저기있네! 다행이 없는 거 같아. 아이고라 왜절로 있냐 와 나 이 게임 너무 마음에 든다 체력이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안 돼! 판자가 빠졌어 토끼구를 잡으려면 토끼구를 파괴해야겠지 토끼구를 잡으려면 토끼구를 파괴해야겠지 토끼구를 잡으려면 토끼구를 파괴해야겠지 하지만 여기는 파괴를 못하시니까 반대로 가는 길이 없네 오 이건 진짜 공평하다 그럼 여기 계속 숨어있으면 평생 안 끝나지 않아요? 그럼 여기 계속 숨어있으면 평생 안 끝나지 않아요? 그리 되겠죠 진짜 공평하다 아 아 이게 컷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 자자증은 이제 쓰러지면 어떻게 되지 왜 감옥 같냐 이렇게 정유 정제공장인거 같은데 예 없지 않아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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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보이네 화면이 보여도 뭐냐 위치 파악 안되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아하 숨었다 어 여기 뭔가 있네 어디 보자 에이 손창등밖에 없는데 손창등밖에 없는데 자기 엉팸으로 쏘다니 아 아 아 아 아 자기 엉패물을 쏘다니 엔딩이 두가지가 있는 것 같네 그쪽이 이기는거 제가 이기는거 와 미쳤다 너 미쳤어, 너 미쳤어 이제 끝났어 뛰어 뛰어 와... 근접전까지? 장난 아니다 앞서서 이 상태에서 누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진짜 그거를 걸어온다고요? 터프하게 너무 터프한 거 아니야? 이 사람? 경찰은 어떻게 이겨? 아... 절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 저는... 저는... 뭐냐... 그쪽을 그렇게 죽일 생각이 없어요 아... 이제 미쳤어... 와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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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먹들 주먹이다 씨 뭐하실? 아... 정말 죄송해요 그쪽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아아... 아아... 이제 그쪽이 젖때를 차르겠네 그럼... 흐흐흐 흐흐이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아아... 흐 outline 아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내 얼굴까지 용의자로 시민들한테 찍혔으면은 이건 뭐라고 변호를 할 거냐? 생각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나도 똑같이 신문에 용의자라고 딱 떠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쳐낼 거냐고 오리지니 씨 친구 의정 파괴 만들라고 하나? 의정 파괴 게임을 만들라 그러네 이런 식의 반전은 진짜 몰랐다 진짜 좋은 아빤데 가족을 만났구나? 아니 둘이 아까 만났구나 생각해 진짜 좋은 아빤데 방금 그 막업 해산 진짜 진짜 좋은 아빤데 쏟아 죽겠네 나다가 저는 진짜로 이 상황에서 쏠 쏠고 싶진 않아요 진심으로 나 체력이 작아서 늦는다 아 이건 내가 못 이겨 그쪽 열심히 게임기 두드리던 그 실력 어디 갔어요? 체력이 작아서 늦는다 막 가고 누워야지 안돼 싫어 나 진짜 싫어 총알이 없다만큼 쏘기 싫어 아 제발 이러지마 이러지마 총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지마 부탁이야 이러지마 나 진짜 싫어 이거 지금 대감 게임 하는 거 뭐예요? 대감 게임 하는 거 뭐예요? 대감 게임 하는 거 뭐예요? 아 나 진짜 싫어 싫어 이러지 않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걸 어떡해 난 진짜 싫다고 마치 이것은 나중에 똑같이 한 번 더 해가지고 다 엔딩을 보라는 그런 느낌 저도 없잖아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럴 필요 없는 게 여기 챕터를 여기서 불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바로 엔딩 보고 끝인데 그리고 열심히 총 총사항을 해봤자 여기서 어차피 갈리는데 뭔 소용이야 제 아들 본사 때 죽였지? 당들었나 보네 어? 죽진 않았다는 거네? 마지막 우정인 거야? 죽었구나 곧 과다출혈로 죽을 거예요 꼭 이렇게 끝을 봐야 되나? 그냥 무릎을 싸도 될 텐데 왜 게임이 강제적으로 몸을 조준시킨거지?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과장님 또 면도도 했어요 왜요? 헤이 하이 너무 슬퍼 너무 슬퍼 하이 이 아저씨가 돈을 다 먹으려나? 어떡해 하이 너무 슬퍼 리오의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여기서 게임이 나한테 마지막 선택을 해 줄까? 사실을 말하거나 둘러대기 그런식의 마지막 선택을 하고 싶은데 결국 진실을 말했구나 에어시보 영화 에어시보 이루어져 이루어져 라인 도망가 분명 이미 얘도 알아차렸겠지 아 너무 슬퍼 다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쪽은 아기가 없고 한쪽은 와 엔딩이 진짜 길다 어느 쪽이든 다 나쁜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해도 좀 뭐냐 둘이 행복한 그런 엔딩을 기대했는데 한쪽밖 한 뭐냐 이렇게 되면 나도 죄책감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로밖에 진행이 안 되잖아 아니 강도 쪽이겠다고 쳐도 한쪽은 아기랑 엄마만 한다고 헤이 캐롤 편지 읽었어 이지가 얻내줘 여기 이게 뭐? 저의 회사에 대한 의견은 저의 회사에 대한 의견이 다 됐어 카롤 제가 떠나 제발 이제 연금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이제 연금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이제 연금 받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쪽에도 아기랑 있습니까? 저쪽에도 아기랑 있습니까? 그럼 이제 저 가족은 어떻게 먹여살리는데 그럼 이제 저 가족은 어떻게 먹여살리는데 네 둘 다 먹여살릴 것 같은데 네 그니까 뭘로 직업이 없는데 편지를 쓰는 게 사직서를 쓰는 거였구나 음 음 죄송합니다 넌 알았다 넌 알았다 로사현의 감사한 사연 너 들어오자 집에 와살려?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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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김남 맘에 아, 레오 장례식까지 해주는 줄 알았네.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도, 뭐냐. 법의 편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복수를 하려고 들진 않을 것 같은데. 격려한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의 손을 들여주세요. 격려한 사람을 살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런게 피기를 바라보는게 되요. 격려한 상태를 보내고, 격려한 상태를 받게 된다고 말했을 때, 이게 성공을 못했다고? 너무 아쉬운데? 그거 알아요? 뭐가요? 우리 한번 다른 엔딩 한번 보지 않을래요? 그럼 아저씨가 막 보이스텔야 될까요? 예 참 그지같은 구성이네 자 이제 고생 한번 해보시죠 근데 얘가 깨면 뭔가 해킹이 되고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보고싶어요 나는 진짜 수월하게 된다 체력 차이 때문에 미쳤다 아저씨 움직여가지고 깎아 올랐네 저도 긴장감을 위해서 살짝살짝 눌러보고 있어요 이제 한번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진행하시면 돼요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정말 이해 80% 응 마우스 마우스 데뷔기 동안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 눌렀잖아 앉아 가면 안 돼 왼쪽 마우스 클릭 오 쒸 보트 쫓기는 것도 웃기네. 만약에 보트에서 계속 달아났으면 어떻게 되겠지? 조차하는 거 있던데, 마지막으로. 똑같이 유조 탱크에 받고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는 똑같이 이어가고. 아니면 그냥 쓸데없이 그 출격지만 졸라 길든지. 아, 이렇게 되면은 뭐냐, 사직서가 아니라 진짜 편지가 된거에요? 내 책을. 캐롤한테. 개인적으로 이 엔딩이 더 마음에 드는데? 굳이 둘을 비교해야 된다면 이게 나은 거 같은데? 좀 더 영화 같고? 이게 더 영화 같지 않아요? 굳이 안 쓰면 안 될 것을. 네. 흠에게 죽었다고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야. 얘는 그래도 계속 쫓기고 싶은데. 진짜 우정은 있어가지고 진짜로 찾아가네. 감옥에서 상방했나? 풀어놨을 땐 내가 몇 번. 설마. 아직 도망자 신세겠죠. 면도 좀 하시죠. 밥 먹으면서 이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미. 설마. 어떻게 해. 어떡해. 너 좀 은근 자자는 집이네. 형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집이었으니까요. 한쪽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집이었으니까요. 진짜 가지를 못하네. 그래. 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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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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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ol. 그냥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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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장 흥미로움은 모든 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당신과 제 흥미로움과 함께 하기를 한 두 번의 시간을 길지 않도록 당신과 우리 아름다운 아이 약속하여 당신을 몇일을 사랑받고 당신의 아버지를 참고했고 나의 아버지라고 알고있고 당신인의 아버지 당신은 영어 너가 nikmatina 빈센트 하, 슬프지만 내가 원했던 엔딩이 이런 쪽이지 이 시각의 전 박vitlin 이 시각의 전 박vitlin 제가 예상한 게 맞네요. 제가 이겼을 때는 그게 사직서 작성이었고 제가 졌을 때는 그냥 진짜 편지가 돼 있고. 뭐야, 배금 호텔 가시네. 이제 이사했을 거 아니에요. 보석 팔아가지고? 아니, 보석은 경찰한테 뺏겼고 이제 도망자 신세니까 거기 있는 걸 안전하지 않다는 걸 얘도 알겠죠. 그래서 못해서 간다고? Hey, buddy. Hi. Hey. Linda. 여러분이 다 떠나가야 해? 우리 다. 여러분이 다 따라가야 해? 네, 네. 괜찮아요. 가자. 잡힐 거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옛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좀 감정 북받칠 거 같아요. 부인이 성조기라고 그러던가? 네. 부인이 성조기를 둘러싸다 보네. 그냥 저 관을 싸고 있던 성조기를 부인, 뭐냐. 유공자, 유공자라고. 유공자라 아니라 가족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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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라고. 터전시키고 트럭 뺏었던 그 집이잖아 네, 구두 짜고 했다는 거야? 설마? 설마? 에이, 설마? 근데 어차피 한쪽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당방위가 되겠네 아무리 경찰이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약간 좀 이상한데? 무대된 친구를 배신했으니까 아직 구두관에 멈춰난 이유가 있었네 둘 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 그러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전 이쪽 엔딩이 더 나은 것 같아요